무려 비비큐 대기업 광고 처음 받았는데 까먹고 있었어 이게 술은 아예 몰라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무려 비비큐 대기업 광고 처음 받았는데 비비큐가 황금올리브 치킨이 제일 유명한데 이번에 리뉴얼돼서 이제는 양념치킨도 비비큐 오 궁금하다 비비큐 양념치킨 이게 지금 출시가 아직 안 된 양념치킨인데 제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요 양념파로서 엄청 기대됩니다 오 쌍콩 뿌려져 있네 비주얼은 솔직히 특별한 건 없는데 되게 맛있어 보기는 뭔가 튀김옷이 더 얇아진 것 같은데 닭다리 아 궁금한데 음 맛있다 튀김옷이 진짜 얇다 되게 깔끔해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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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보통 막 되게 끈적하게 남고 한데 되게 꾸덕하긴 한데 되게 깔끔하게 신맛도 많이 안 나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깔끔하다 맛있다 이게 사실 비비쿠가 저희 아빠가 후라이드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비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출시되면 완전 이거 시켜줘야겠다 가끔 양념치킨 함박 냄새 나는 치킨도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막 톡 쏘는 맛이 없어요 비비큐 양념치킨 맛있네 그리고 제가 퍽퍽살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퍽퍽살도 되게 야들야들하네 제가 솔직히 광고를 받았긴 했는데 약간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맛없는 거 먹으면 티가 나요 아 근데 저는 찐으로 이거 16일날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진짜 양념파로서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도 시켜 먹을 거예요 저의 최애 부위입니다 닭다리 그리고 닭이 너무 부드러워요 크고 그리고 닭이 너무 부드러워요 크고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사심 너무 맛있어요 보통 닭다리가 좀 사이즈가 있거나 크면 양념이 잘 안 배워서 저는 한입 베어물고 양념은 찍어먹고 막 이런데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밸런스 최고다 아 근데 이거 양념치킨 좋아하시면 진짜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게 천연 보이차 스파클링 레몬 과즙이래요 비비큐에서만 나오는 이제 음료인데 이거 제가 사실 먹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 치킨 시켰을 때 근데 약간 보이차 레몬이 돼서 뭐지 했는데 아 역시 맛있어요 이게 뭐라 약간 깔끔한 맛이에요 끝맛이 레몬 맛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상큼하고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저 양념 팔아서 너무 만족하고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요 아 까먹고 있었어 이게 비비큐 수제 맥주 이것도 비비큐에서 밖에 안 팔아요 어 약간 이거는 긴장되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술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한 최근에 막 먹은 건 아니고 맛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먹을만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술은 아예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시 수제 맥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술은 진짜 아예 무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말하기도 좀 웃긴 것 같고 한번 먹었을 때 되게 쓴맛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보다 쓴맛이 훨씬 더하고 약간 차? 차의 맥주 느낌? 아직 입문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 원픽입니다 저 원래 치킨 먹을 때 무 무조건 먹거든요 막 입안에 남는 그런 단맛이 아니라서 진짜 치킨에만 올인할 수 있는 맛 노은이까지도 맛있었어요 네! Qué 맛있었죠 소금에 맞은 시간 하늘도 normal 오세형 잘 먹겠습니다 으흠 음 제가 사실 치킨을 3마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배가 안 불러도 한 2마리에서 끝냈는데 4마리 먹는다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나 애기들이나 진짜 다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에요. 양념파로써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비비쿠 하면 황금올리브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출시되면 이것도 많이의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출시되면 저는 콤보로 먹을 거예요. 닭다리맛 와 이거 진짜 매력있다 얘 최근에 먹은 양념치킨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죠? 퇴근 전에 미리 시켜서 딱 오자마자 양말 벗고 딱 치킨 먹으면 환상일 것 같아. 양념치킨을 الصän이 양념치킨이 계속 Exhale 양념치킨 영상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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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냥 약간 저 지금 아 나 이거 출시되면 또 먹어야지 솔직히 양념은 맛있기도 하고 워낙 치킨 자체가 맛있어서 저도 솔직히 양념 3마리면 물릴 것 같은데 왜지? 더 먹고 싶다 양념 근데 이렇게 먹어도 짜지가 않은 양념이라서 양념 양념파로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실 이렇게 막 이것도 저것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하기도 미숙한데 너무 이렇게 치킨에 홀려가지고 먹으면서 이거 BBQ 앱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앱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시키시면 되게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광고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무려 BBQ 광고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